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O-D-E-R-A 이충모씨의 생활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농축사님과 같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충모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헛소리하다 혼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누군데 안 나니까요. 그런데 그냥 왜 웃었냐면 이메일이 너무 웃겨서. 이거 읽어줘도 돼? 빅처리. 아무튼 웃긴 이메일 가지신 이충모씨. 지난 회차에서 제가 농축사님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다 확신한 이유는 졸업앨범에서 농축사님의 실명 세 글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외모도 몹시 닮았는데 농축사님이 살았었다고 말한 동네와 주소까지 겹쳤기에 농축사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생 이름 중에 은정이 엄청 많고요. 은자 들어간 이름 뭐 한 반에 은정이 네 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좀 세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은정이었어요. 은정이, 은영이, 은주, 은미, 은진이, 은혜. 은정이들은요. 아무리 많이 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나마 내가 정은정이어서 기억을 조금 하는 편인데 요즘 애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사실 90년대 이후 태생부터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70, 80년대생들만 해도 여성이 이름이 몇 개 없었어요. 네. 란싸 들어가거나. 나라가 정해준 것 마냥 몇 개 없는 이름으로 다 돌렸어요. 유행 타는 이름이 많아서 지금 우리 딸내미 친구들 2002년생이잖아요. 체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채빈이, 채린이, 채연이 너무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압구정 사는 애들은 구정이에요. 구정아, 그리고 목동아, 그리고 본가가 무주면 무주야.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너무 어쩔 수가 없어요. 채빈이, 채연이, 채연이, 채린이. 내가 결혼하면 구정백 되는 거 아니야? 이름 너무들 비슷해갖고. 아 요즘도 비슷하구나. 준서, 돌 던져보세요. 2000년대생 준서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사은 보내주세요. 이름 흔한 여러분. 섣부른 확신을 한 지난 날을 반성하며 지난 회차에 언급된 국민학교를 잠깐 떠올리다가 그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좋게 된 일이 떠올라 다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졸업한 엠모 국민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동창회 내온을. 저도 여기 나왔죠? 네.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애국조회회를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건 독특하지 않은데요? 네, 그 다음은 다 애국조회 아닙니까? 저희 학교도 했는데요? 네, 뭐 교문 들어서면 주번이 잡잖아요. 그 학교 충주했었잖아. 아니, 저는 학교는... 남몬해? 남몬해? 남몬해 처리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당 경례하고 들어가죠. 저희 학교도 매주 했어요. 네. 보통 아침조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애국조회라고. 저희 학교도 애국조회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당시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아침조회를 했으니 독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 그렇군요. 진짜는 조회가 끝났을 때입니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갈 때면 학생 대표가 풍금에 앉아서 지정된 동요들과 교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반주를 하고, 전교생이 각자 리코더를 꺼내서 풍금 반주에 맞추어 리코더를 연주하며 교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나요, 기억나. 이게 브레멘 악단입니까? 필리본사나이처럼. 동물들은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부터 해갖고 차례차례로 줄 맞춰서. 나발을 물고 있어? 약간 고적대처럼 들어가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특이하군요, 이충모 씨. 죄송합니다. 아, 기억났어요. 아니, 이충모 씨의 대단하신 점은 레파토리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번 겨울밤, 2번 서울의 꽃송이, 3번 고향의 봄, 4번 아마도 교가. 지금 제가, 지금도 교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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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리코더가 생각보다 쉽게 느는 악기가 아니에요. 보통 못해. 리코더가 왜 까만 거가 조금 비싼 거고 하얀 거 있잖아요. 피이라고 부르는 단계. 꼭 남자애들은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싼 거 사죠. 등등 10개 정도의 곡을 리코더로 부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리코더를 부르는 것으로 기네스북이 기록되길 바라는 듯 나머지 연습까지 시켜가며 리코더를 가르쳤고 누가 강조하는 윗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단 보탤 말이세요. 교장이 미국 연수를 갔다 온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연수를 가서 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수업이 없는 학교였어요. 아, 그래요? 하이킹을 가려면 산으로 하이킹을 가든가 아니면 미니 체육대회를 하던가 하루 종일 미술 수업을 하던가 하루 종일 음악 수업을 하던가 약간 미국식. 아, 30대 청취자분들 모르실 테니까 토요일도 보통 풀 수업이었습니다. 4교시까지. 우리 세대들부터는 4교시까지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학년을 그대로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오케스트라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년을 그대로 올린다고? 3학년이 4학년, 5학년 그대로 쭉쭉 올라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반이 교체가 안 돼요, 학생들이. 지겨워. 그래서 여전히 구민학교 동창들을 다 아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결혼하는 애들도 있고. 계속 만나니까. 교장의 재량권이 상당했군요. 네, 6학년 때 바뀌더라고요. 교장 바뀌면서 반도 뒤섞이고. 기간 내에 숙지 못하면 체벌을 할 정도였으니 저를 비롯한 배움이 늦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죠? 저도 악기 울렁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리코더는 좀 잘 부른 편이었습니다. 네, 믿기 어려워요. 거짓말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자란 게 없거든. 그냥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 아, 합주를 안 해봤구나. 하지만 하다 보니 되더군요. 어느 정도냐면 저의 초딩 자녀들이 리코더를 연습하는 걸 보고 별 생각 없이 리코더를 잡았는데 그때 연주했던 곡들을 불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농수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건널목을 건너면 선생님들이 데려다주잖아요, 저학년은. 그때도 불고 갔어요. 네? 길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불고 가라고 해서 불고도 갔어요, 우리는. 좌우를 보면서 선생님이 미끄러주니까. 와, 진짜 이상하다. 세상에. 어쨌든 좋게 된 날은 제가 아마 4학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얘기가 이제 시작이군요. 같이 학교를 다니던 누나가 6학년 때 일어난 일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조회가 끝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리코더를 부는 모습이 교육청에 알려졌고 한 신문사가 이걸 취재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어린이 신문, 괄호, 지금의 메이저 신문사들이 별도로 발행한 소년 OO일보, 소년 OO일보 등등. 맞아요, 우리 그때 소년 중앙조선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잡지도 많았잖아요. 잡지는 많았는데. 보물섬 이런 것도 있고. 신문은, 네. 중 하나를 계약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유료로 구독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취재를 한 신문사는 당시 우리 학교가 계약한 신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기사를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담임선생님이 한 뭉치의 신문을 가지고 오셨고 그 중 한 부를 펼쳐 보이시며, 선생님, 우리 학교가 이 신문의 일면에 나왔다.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부씩 사서 보도록. 이라고 하셨지요. 그때는 뭘 해도 돈을 받았어요.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50원 안 했겠습니까? 몇백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의 하루 용돈을 웃도는 가격이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200원쯤 됐겠네요? 그땐 라면도 200원 안 했습니다. 제가 사... 90원이었죠. 안성탕면이 조금 고급 라면이라 그래서... 120원? 네, 120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학교에서 마주친 누나의 말이 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누나는 그 신문의 일면을, 과로 정확히는 일면에 있는 사진 중 정가운데 찍힌 노란 스웨터 입은 학생을 과로 보여주면서 이거 나다라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사진을 보니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의 정가운데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신 노란 스웨터를 입은 누나였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 사람이 언론에 나왔다는 기쁨에 저는 뒤에 닥칠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우리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저 미디어는 마약이에요. 요즘은 모두가 자기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TV에 나오면 좋겠다는 동요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 그거 다시 들어도 끔찍하다? 이게 왜 좋은 일이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게? 요즘은 블러처리를 해줄 텐데 그잖아! 옛날에는 민번까지 알려주지만 제가 한 번 중학교 때 너무 폭압적인 버스기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동아일보에 투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렸어요. 학교 학번 주소까지 사실 주소는 왜지? 그때 그랬어요. 버스에서 날 죽이러 오라는 거야?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와 가이빙 대단해요. 학교에다가 학년반까지 써주면 어떡해요 진짜.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기억나요. 그때 도서상품권을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아 예예. 공은 없어요. 그리고 일일이 알아서 다 적어서 보내주고 그 당시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내보내주는 걸 그 취재원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 몇 명에게 선생님의 책상에 놓여있는 그 신문을 보여주며 여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우리 누나다라고 말하며 싱글벙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엔 저와 친구들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계셨죠. 제 얘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 네 누나라고? 이 노란 옷 학생이 너의 누나야? 라고 물으셨고 저는 해맑게 나 우리 누나 맞아요. 이 옷이 우리 엄마가 만든 옷이거든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누나가 신문에 나왔는데 당연히 동생이 신문을 사야지. 와 야가치 그 80년대의 선생님들은 영업도 해야 하는 압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며 몇 부를 제게 주었습니다. 5부에서 10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버버하는 저에게 선생님 누나가 신문에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명절에 친체들에게도 나눠줘야지. 라며 선생님 그거 가져가고 내일 신문가 가져와.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종종 이랬습니다.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위문품 보내는 거 맞아요. 치약, 비누, 사탕, 초콜릿 이런 것까지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반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돈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거죠. 보통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반장 못했어요. 이 성격에. 그런데 대부분 집안에 좀 있어야. 그렇죠. 썩 좋지 못한 형편에 신문구독은커녕 급식도 매달 먹지 못하던 저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이 급식은 아마 우유급식일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회초리가 더 무서웠던. 왜냐하면 그때는 도지락사가 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신문들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은 했으나 신문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게 하나, 종이 신문을 돈 주고 산다. 둘, 종이 신문이 비싸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비쌌어요. 왜냐하면 한 2, 30년째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몇 시간 뒤 누나가 귀가했고 누나는 엄마 신문에 내가 나왔어. 라며 그 신문을 보여주었고 엄마는 그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곧이어 누나는 본인이 나온 그 신문을 어쩔 수 없이 몇 푹 가져왔고 그 대금을 학교에 내야 한다며 신문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이해하신 표정으로 신문값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이때다 싶어 나도 누나가 나온 신문을 받아왔고 그래서 신문값을 내야 한다며 제 가방에 있는 그 신문들을 꺼냈습니다. 아, 아까 장면이 이충 멋있게 꺼내진 게 아니라 누나가. 누나도 자기 나왔다고 갖고 왔죠.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는 웃지 않으셨고 화를 내셨고 저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죠. 네. 결국 신문값을 못 받은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그 신문들을 다시 선생님에게 돌려줘야 했고 그에 대한 응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응징이란 참으로 야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가 한참 전교조가 결성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때 왜 촌지 거부 그리고 반에 회비 걷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생겼죠. 무슨 선생님 쓰는 일용품도 사주고 이래야 된다고 돈을 거뒀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정말 야만의 시대였네요. 기본으로 뭐 가져와라 이런 말 하는 선생님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구독하지도 않는 신문을 기자 또는 신문사 관계자가 학교에 강매했거나 아니면 학교가 소개된 신문을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각 학급의 할당량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죠. 어쨌든 난데없이 팔자에도 없는 신문팔이를 해야 했던 선생님은 어떻게든 구질을 만들어 신문을 팔아치우고 싶었는데 하필 제가 걸려든 거였겠죠. 물론 그 일로 좋게 된 건 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다가 잊고 지낸 사건이지만 본인이 가운데에 찍혀있던 제 누나도 따지고 보면 좋게 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누나는 저보다 많은 신문을 꺼냈던 것 다 탔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즐거우세요. 그럼 이만 총총. 네. 이충모 씨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신문 혹은 신문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밖에 안 떠오를까요? 강매. 그러니까 진짜 소년 땡땡 그런 거 강매하지 말라고 많이들 문제제기 했었죠. 교사들이. 그 당시에 진보적인. 학교뿐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학교 선배한테 전화 와. 그럼 신문 구독하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 이름 되고. 그거 부장들이 하고 데스크들이 하잖아요. 언론사들이 우리가 분위기 알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약간 윗세대 한 60년대 새? 전형적인 58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팔아서 사상계 전집. 집에 없는 사람 없어요. 사상계 영인본 있잖아요. 그거 창비 전집. 많이들 그렇게 가잖아요. 외판원으로 가잖아요. 특히 책 신문 이런 쪽이니까. 그런 기억도 나고. 끔찍했던 국민학교의 만행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더 좋은 점도 있네요. 확실히 출판물 밀어내기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절대로 돈을 걷는 행위는 없죠. 그리고 정말 작은 책. 특히 학교에서는. 책 한 권을 선물해드려도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책이 나왔으니까 애 담임 선생님 상담하러 갈 때 뻘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갔더니. 내가 쓴 책이다 이러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일 하신다니까. 어머님 이걸 도서관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철저하거든요. 또 그만큼 교사들이 이때는 처우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렇죠. 봉급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온갖. 저는 제일 열매운 교사들이 왜 아이들 도시락 반찬 중에서 맛있는 거 쏙쏙 빼서 먹는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네. 자기는 밥만 싸우고. 진짜. 진짜 어려웠구나. 그때 교사들도 도시락을 싸우니까.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따로 드시긴 하셨는데. 최악의 교사는 같은 학교였을 텐데 알코올램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학실험실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교실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알코올램프에 도시락 데워먹었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얹어가지고. 플라스크에 국 안 넣으면 다행이네요. 그런 장면까지도 보고 자랐으니. 갑자기 지금 시대가 되게 흐뭇하고 좋네요. 많이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는 아니니까요. 네. 노조가 바꿔놓은 미래네요.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충보씨.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